없어 없어 없잖아 자기가 옷을 갈고 나갈 땐 가봐 나 안 가져갔어 그 안에 박수는 아닌데 열쇠가 없어 가서 시스트리트 열쇠 좀 달라고 해봐 원 타이밍 잠나옵 아저씨 일단 무조건 가 빨리 가 일단 가 뭐든 뭐 빨리 가 빨리 가 볼게요 걷지 말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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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여권 잃어버렸다고 잠을 껴가지고 지금 난리 났었거든 다행히도 가방은 라클룸에 있어가지고 다 챙겨서 가긴 갔는데 얘가 지금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2시간도 안 남았거든 일단은 출발은 했다 우리 10시 비행기거든 한 9시 9시 반쯤 되면은 결과가 나오겠지 비행기를 탔는지 놓쳤는지 놓쳤으면 뭐 돌아와야지 뭐 어떡해 와 여깁니다 I just want to have a hot Americano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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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는 카페나 한잔하자 야 이 아저씨 쓰레퍼도 놔두고 갔다 아이고 라커룸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우 나도 자비 다 깨버렸다 침 정리를 해봅시다 됐다 잠겼다 아우 안녕하세요 I just want to check out now check out thank you this is my tower and my friend doesn't read my text messages because I hope he is on the flight but anyhow I have a reservation tomorrow if he lost his key card I'll pay tomorrow okay otherwise it could be you can find out his key card anywhere here yeah today if you clean the room I want to sleep 말려주지 okay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see you tomorrow 제 가방은 저기 딱 있어요 아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혼자 여행이다 이 아저씨는 근데 비행기를 탔나 안 탔나 연락을 안 해줘 10시 비행기인데 지금 11시거든요 11시 다 돼가는데 비행기를 탔겠지 지금 현에탄 넘어가고 있겠지 어쨌거나 잘 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교토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맞나? 어.. 맞는 것 같다 이쪽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찾았어요 어머나 초밥 먹어야지 매콤해 매콤해 아이고 해장 잘했다 excuse me where can I buy the ticket? yes 남바고 오메다 역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240엔 오케이 오메다 역으로 갑시다 어디로 타야 되지? 남바에서 오메다는 이쪽 방향이네 여성 전용 차량도 있네 오사카에서 8번 홈에서 들어오는 거 아무거나 타면 되는데 15분마다 있대 메시아 18번 홈에서 오사카에서 5번 홈에서 오사카와 교토 오사카와 교토 끝 도착했습니다 도시락이 맛있다는데 이거 한 번 먹어봐야 되는데 내일은 감스 도시락을 사러서 그리고 주차에서 먹어야겠다. 저기가 지금 역 끝이고 이쪽이 지금 역인데 역 끝에서 길을 하나 건너니까 바로 이 호스텔이야. 엄청 가깝다. 지금 1시 50분이야. 아직 1시간 10분 남았거든. 어우 왜 이러지 갑자기 후 피곤해졌다. 그냥 컵라면 하나 먹어야겠다. 키친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네. 짜잔 이거 괜찮네. 밥솥도 있고 5분기 토스트키 다 있다. 이 두부가 크다더니 두부 진짜 크다. 컵라면 수준이 아닌데. 연발 되게 쫄깃하다. 두부 튀김이 양념이 살짝 있다. 약간 단맛도 있고. 야 우리나라 컵라면하고 차원이 난다. 막간을 이용해서 충전이나 좀 해야겠다. 아유 한숨 자고 났더니 해가 졌다. 이제 좀 정신 차리겠다. 저기 앞에 교토타워가 보입니다. 교토 투어 별거 있나요? 제가 또 관광지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그냥 오늘 교토에서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또 먹구름이나 부리고 갈려고요. 요 집이 평점이 좀 좋더라고. 구속해야지 좀 되겠지. 영어 메뉴가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요? 네 유튜브요. QR 영어 메뉴. 리털 사이즈 영어 메뉴. 벌써 남아피로. 여기 낙계로 주문할 수 있는데 밑에 5개 세트가 1100원 만원. 가격은? 네. 죄송해요. 영어로 말하지 않아요. 세금 포함 가격이예요? 베이컨이 가격이예요? 네. 네. 오케이. 쇼스. 여기 제 앞에 재미있게 적어놨다. For overseas customers welcome to our shop and we welcome you request from us. Unfortunately we cannot speak or listen to English very well. Please speak slowly. 블라블라블라. 여기 다 적어놨어. 되게 재밌네. 카메이예요? May I have a chimpi big side? 아 예. 치얼스. 오우 나왔어 나왔어. 딱 한잔 먹기 괜찮네 이거. 우와 육즙 완전 살아있어. 음 염장도 잘했는데 그때 소금을 살짝 뿌렸나봐. 소금 알갱이가 씹힌다. 재밌네. 이야 첫집부터 완전 성공해요 교토. 얘도 기대 커. 파워 같이 먹어봐야지. 이야 최호 아저씨랑 이 집으로 왔어야 됐다. 와 종류별로 다 시켜보고 싶다. 여기 지금 관광객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지금 현지인들이거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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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만족도 최상이다 이 집. 이 정성들여서 숯불에 두면 이 꽃이 이 다섯 개 세트가 만 원이야 만 원. 우리나라 지금 점심에 국수 밥 먹으러 가도 강남은 8,000원 9,000원 2번이거든. 우리나라가 너무 정상적으로 비싸졌어. 이야 이제 외치기 시작된다. 이 집 교토오면 꼭 와 보세요. 와 진짜 고치가 요리가 되는 집이었다. 이 위에가 교토타워 거든요. 교토타워 바로 밑에 있으니까 교토타워 그림자도 안 보인다. 내가 받았던 라면집이 여긴데 어디 있지? 한번 내려가 보자고. 여기다 뭐 못 찾지. 죄송합니다. 이것을 찾고 싶어요. 아 역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 6, 6플로어. 6요. 고스트레이터. 고스트레이터 그랬습니다. 쭉 앞으로 가보자. 여기에 여러 가지 있다. 이게 푸드코트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한국어 메뉴도 있대. 미슐랭 홍콩의 2010, 2011에 뭐 별 받았던 모양이네. 아 이거 문제가 있네. 1000인가 2000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는 기본만 먹어야겠구나. 아쉽다. 교자랑 뭐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현금밖에 안 돼가지고 현금이 지금 다 떨어져서 도저히 안 돼. 음 국물 진하다. 이런 다른 데보다 생강량을 조금 더 살렸다. 느끼한 게 조금 더 적네요. 그리고 참깨를 지금 듬뿍 넣어서 참깨 씹으니까 고소한 맛이 또 올라와. 다른 집하고 다르게 참깨 추가를 할 수 있어. 후추도 있고. 음. 후추 조금 더 넣어보세요. 국물이 더 풍성해진다. 약간 스파이시함도 있고. 참깨 가서 넣으니까 고소한 맛 훨씬 올라오고. 맛있는 집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 여기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다음 집 가서 먹으면 되지. 여기는 깔끔하게 회장만 하고 나가는 걸로. 안녕! 여기 딱 탁 젖히면 켜져. 디어토타워 야경입니다 이야 여기도 사람 엄청 많은데 꽉 찼다 구동 같은데 650원 6천원이면 하나 먹고 갈까 교자만두가 310엔 카드가 되려나 캐시밖에 안 된대 아 그냥 환전 돼버릴까 달러도 가져왔는데 좋은 하루 되세요 그냥 하나하나 맥테이크? 이야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자르신다 수타면이시다 세 분이서 면을 하나하나 손으로 지금 다 칼질하고 계시거든 진짜 진심인 곳이다 2층으로 올라가래요 요렇게 세트 메뉴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콜드소바 요거 하나 시켜볼게요 여기는 조그만 과자 안주도 주신다 아오 칼질이 나니까 왜이렇게 좋아 면이 되게 쫄깃하다보니 질기다는 느낌? 음 되게 쫄깃해 소바면인데 거의 쫄깃함은 즉겨면 수준이다 왜 면의 진심인 곳이라는 걸 알겠다 오우 튀김도 큰 거 두 개나 들었어 음? 튀김에 새우튀김 되게 실해 이렇게 무가 있었어 무도 시원하게 해서 먹겠지 지금? 무도 가득 응 무가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아유 후식으로 여기 마루키 베이커리에 빵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을 닫았어요 마루키 베이커리는 다음 기회에 아유 후식으로 완전 꽉 찼다 화장실이 급해서 숙소 잠깐 들어가서 한시롱 갔다 왔어요 원래는 편의점에서 안주 좀 사가지고 맥주 사가지고 1층에서 먹을까 싶었거든 근데 지금 시간 너무 이르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음식 가격도 숙소하고 맥주 한잔하고 안주 김치 조그만 거 뭐 가라케 두 조각 그리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세트로 해서 1200엔 어 아직 시간 있다 야 여기 신용카드가 안 된대요 1200 당내면 400 남백 남아비로 남아비로 비닐 음 이야 무슨 맛이다 이거 요렇게 걷어내면 밑에 다 양배추야 오우 오래간만에 채소 많이 먹는다 응 난 이게 더 좋아 안주 속이 편하다 이거 먹으니까 야 안주가 좋아서 이것만 먹고 가지 못하겠다 에이 옆에 편의점에 돈 뽑을 수 있겠지 뭐 돈 뽑아오자 여기 ATM기가 있나 어떤 ATM기가 있어요 처음에 돈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어 처음에는 원화로 눌렀더니 돈이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두번째는 엔화로 처리하니까 돈이 나왔어요 농차구나 이렇게 슬슬 팍 다 날라갔다 엊그저께 사는 종이컵이 아직 방에 있어 종이컵 가져와야겠어 종이컵 가져왔지롱 김자도 싸가지고 가야지 김자도 싸가지고 가야지 돈이 뭐라고 자본주의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좋고 돈 열심히 벌어야겠지요 경이 길기 맥주도 샀고 안주도 샀고 아직까지 사람이 많다 아침에 라면이나 우동으로 해장을 하는데 김치를 겉떠서 먹는 거야 오늘도 참 보람찬 하루였다 감자도 샀어 파이밍 한 잔 9도짜리가 괜찮네 그나저나 내일 교토 어디를 구경하지 아직까지 어디 가야지 결정을 안 했어 그래서 또 교토 왔는데 뭘 하나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뭐 한 군데 갔다가 다시 오서가 돌아갈라 그러거든 어디 갈지 고민이다 지금 새벽 1시 반 조금 넘었는데 다들 이제 다 자러 들어갔어 자야지 또 내일 움직이지 지금까지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빠이